와 이거 안키고 있었네 마이크를 자 오늘 토탈을 시작합시다 뭐가 나오려나 오늘은 거미여왕 리픽 하겠죠 리픽 안하나? 설마 오늘은 픽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뭐 랜덤을 한다면 나도 랜덤을 해줘야지 리픽 아 드래곤 나잇 진짜 못하는데 아 큰일났다 생킹 피칼걸 후회된다 진짜 못하는데 어떡하지 오마 오마 서글프다 나 솔로야 게다가 안 좋은데 저쪽은 완전 장판이에요 장판 퓨리온 내가 미디를 가야되나 안 미디를 가야되나 안 미디 미리 가야되나 이걸 나한테 왜 줘 업도 방패 이거 요거 요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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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일런스가 미드 올거 같은데 거미가 와주면 좋겠는데 아마 사일런스가 미드를 올 것 같아요 만화는 다 털리겠네 연기사 미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사일런스가 미드네요 제발 바텀 덥댐 나이스 풍요를 먹었다는 건데 괜찮아요 운처먹은 것 보단 낫지 와드 박았나 여기다가 신나네 아이고 쳤어야 되는데 사일런스가 올 줄 알았는데 거미아니면 아프다 아 씨 캔슬했는데 노 탑? 탑이 없는데? 아 그래긴 끌리라고 끌렸다 끌리긴 개뿔 안 돼 한방 더 오케이 내꺼 땡큐 일단 체제는 좀 찍읍시다 너무 아프게 부담여 트위트 어이구 아 개같은 놈 멍은 길에 미드나 한번 찔러 주지 스타나 하나 찍어두고 아씨 늦었어 늦었어 적도 또 3라인이네요 일단 보트를 나왔고 새가 안오는데 아마 여기 언덕에 와드가 박힌 것 같아요 개같은 놈 아퍼 밀어주고 인비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분명 스턴 있었는데 랩업해서 스킬 찍었나 쟤? 뭐 어쩌다 스킬을 날린거야? 젖됐다. 바텀으로 가네요? 룸먹으로? 그냥 탑으로 가야지. 일루전? 시나가 먹겠죠? 죽갔네 이제. 네. 첫번째 랩업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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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아까 안 먹었나보네 다시 왔나보네 바텀 거리가 안 되니까 싸울 수가 없네 또 와드박으로 와줬네 페이스트였어 아깝다 아깝다 아아 스나 잡아 스나라도 잡아 돌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탑은 지옥인 것 같아요 아 미드만 할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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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i just angrily i need no steel onward nice one 그래도 피통을 좀 많이 깎았는데 일단 풀킹부터 이번판은 뭐 딜 안나와도 갚치고 불킹부터죠 컴퓨터 크는데 안죽어 안죽어 디나이 피나 아 저거 디나이 하겠다 아 아깝다 어 디나이 안하네 어 디나이 안했네 나이스 킬링 스프리 나이스 킬링 스프리 아 나이스 꽁돈 디나이 안하고 그냥 갔네 착한 친구들 일단 탑 먹으러 갑시다 룸만 룸만 먹고 어차피 먹을거 만안 다 빨고 또 풍요 뭔 놈의 풍요가 이렇게 자주 나와 아 아 아 아 아 순화가 1킬을 먹었네 일단 16냄만 빨리 찍으면 되는데 1킬 인비 1킬 1킬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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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한데 진짜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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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 2킬 2킬 3킬 야 야 임마 왓더풀 아 아 아 아 퓨리 아 아 아 왜 왓더풀 왓이라고 치려고 했는데 왓이라고 쳤네 일단 시빌 어 시빌 랩인데 아 궁극 안 찍었어 괜찮아 나중에 찍으면 되지 뭐 궁극도 없는데 뭐 bf 배틀 퓨리? 노! 대조를 가야지 비싼 비싼 놈들을 이렇게 막 부려주는 거 그냥 16레벨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아 너라도 더블 데미지 더블 데미지 네 쉐블이네 탑 깨졌네 탑 깨졌네 탑 깨졌네 탑 깨졌네 탑 깨졌네 나이스, 다보기 다시는 불킹파 나왔구요 나이스 아아 스턴 못 걷었어 나이스 어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아 퓨리 이제 데미지 템을 하나 가지면 되는데 용기사는 어떤 템을 들어야 세지는지 모르겠다니까 왕갑도 아니고 왕갑이 딜링이 좋긴 한데 젠장 아 쟤 왜 이렇게 튕겨 들어왔다 헬기 자이로콥터 왕갑이 아 아니 지네 팀 지네 팀 화장실 갔다는데 그것도 싫어하네 멋진 친구들이야 반할만해 셌냐가까 아 이속이 좀 뭐한다고 빨랐으면 좋겠는데 셌냐 갑시다 어차피 메인딜은 퓨리랑 다른 애들이 다 넣어줄 거니까 이속과 뭐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셌냐를 갑시다 좋아하는 템은 아닌데 나이스 나이스 탑 먹고 바텀 아 탑 갑시다 룸 먹고 탑 아 내꺼 아니야? 뭐 저 밀려 나를 잘 미 쭉 밀자고 있어야 잡지 아 오마 진짜 너무 튕긴다 기다려줄 수가 없어 너를 바이바바바바바밤 죽었네 짱나게 궁까지 쓰게 만드네 네 안녕하세요 딱 스턴만 걸렸으면은 아 잘 봐 잘 봐 탐눈 챙깁시다 뭐 방해하러 와도 불킹이 있으니까 다음 궁극은 궁극 찍고 쓰고 싶다 아 아 아 아 마이콜 카우나 밀보 마이콜 와 죽을려고 새끼가 얼음용을 찍었어요 얼음용을 찍었으니 이게 강하기맹이 엄청나게 강할겁니다 대졸까지 있으니 여기서 불격 흉갑을 까줍시다 아 못잡겠네 아 하테르가도 상관없긴 한데 하테르 갈까 허어 의어어어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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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옭 그래도 이속이 400이 안되네 샌냐가 나왔는데도 이속이 400이 안되네. 마인 아 큰일 났다. 죽어. 나이스 잼.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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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. 힐링 와드까지 있으니까 절대 안 죽네. 아마 궁 떨어지겠죠? 그냥 바텀 가지. 야 혼자라도 바텀 밉시다. 다 오네? 안 아파. 안 아파. 안 아파. 터라가 빠져나갔어요. 알았으면 좋겠지요. 누군가의 드래곤을 불러요? 뭐 눈치채도 못오겠죠 헤이스트까지 있으니 스나가 그냥 죽일 것 같은데 눈에만 보인다면 고 네 안녕하세요 아 불킹 못 켰어 까비 아 반갑습니다 렉스부터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도타판소리 컨텐츠를 컨텐츠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뺍시다 도망갑시다 영광이라뇨 흐흫 그게 뭐라고 아잇 감사합니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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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갈걸 그랬나 그냥 넌 생각보다 너무 아픈데 일단 저것도 부셨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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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하나만 부시면데네 아잇 와아.. 마음이 놓인다.. 이런 기분 좋아 메가를 만들고 나서 역전 당할 일은 한 50판 중에 한 판 정도 있을까 말까 뭐 그 정도니까 일단은.. 좀..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돈부가? 돈이 한참 모자르네 그냥 오픈하지 Need all 대절로 방어를 깎는다고 해도 이 방어력은 높기 때문에 똑같을 거예요 그.. 이 판 끝나고 말씀해 드릴게요 아..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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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아프지? 잠깐만 아아 죽을뻔 했다 와 죽을뻔 했다 와아.. 인생 끝날 뻔 했네 GG WP 어 이렇게 이겼되요 뭐 요렇게 이겸데요 rakett probably 감사합니다.